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설령 전쟁에서 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상황이 너무너무도 암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한 30년어치는 지금 파괴된 상태다. 버블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경제는 좀 어떻고 지금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후폭풍을 더 다 맞이하는 건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러시아만 먼저 살펴보자면 러시아는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전쟁에서 여유 있는 어떤 진행을 하면서 협상에 임할 듯합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경제가 큰 부담 없이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기간을 반년 내지 1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있을 경기 하강의 강도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차근차근한 어떤 노력을 할 듯하고요. 그 총책임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예비나 나비 울리나 일 듯하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통은 겪겠지만 전쟁에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어질 것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어떤 그런 분위기일 것이고요. 설령 그 고통이 심하더라도 전쟁에서 얻은 승리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설령 전쟁에서 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상황이 너무너무도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4천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피난을 간 상태고요. 그 나라가 잘 운영이 되려면 한창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많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청장년의 상당 부분이 전선으로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수십만 명 수준일지 아니면 백만 명이 넘어갈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최소한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이주한 젊은 노동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구 구조에 충격이 가해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과연 귀국을 할 것인가. 불안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훨씬 더 삶의 여건이 좋은 서방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이쪽에 정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와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재건하려고 한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취약했던 경제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아니면 서방의 원조에 대한 갚으려고 하면 나라의 기관 산업을 내주는 이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건 정말로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게 저 얼마만큼 일반적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우크라이나 학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학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고 현 우크라이나 젤리스키 행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좀 뒤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인 학자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구조의 어떤 격변. 그 다음에 파괴를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국가의 기반이 한 30년어치는 지금 파괴된 상태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것을 떠나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향후 한 세대를 생각을 한다면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패전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가 가진 생각이라든지 어떤 이런 판단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가진 생각인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였지만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절박하다. 이것은 뭐 좀... 그렇죠. 그분도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는 그런 의견을 포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속마음은 우리가 카메라 비추고 있을 때 자기 진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가 원래부터 저출산 국가여서 이게 그 인구 구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40대 인력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원래 전쟁 전에도 그랬었는데 이 전쟁으로 더 잘록하게 되면서 거의 뭐 그 그래프를 보는 사람이 충격을 느낄 만큼 이게 아주 극악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라는 것은 단지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은 교수님 말씀처럼 이긴 전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행복이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그런 행복이 있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러진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젤린스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 그리고 자기로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확전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도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서방과 미국과 아니면 대한민국으로부터 계속 살상무기 공격용 무기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확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러시아와 나토의 대결로 벌어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의사를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허세로라도 보여가지고 훨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어떤 허세부리기 내지는 어떤 의도된 과시가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삐끗하면 실제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상대한다면 러시아가 지금으로서는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적은데 이게 혹시라도 러시아와 나토의 어떤 대결로 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인 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나토까지 직접 나서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항상 현실이라는 것은 예측을 뛰어넣기 때문에 쉽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전쟁이 어쨌든 장기화되면서 푸틴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국민들이 반발은 없을까요? 전쟁에 이기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위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제가 그 전쟁이라 초기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의 경험칙이 있습니다. 이게 법칙까지는 아닌데 경험에 비춰놓고 보면 하나의 경향이 드러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체제는 러시아에서 30년, 40년의 안정기를 누립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쿠데타, 혁명, 봉기, 격변, 정변이 일어나죠. 이것이 거의 물량 법칙처럼 일어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푸틴 대통령이 비록 많은 손해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승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이 종교된다면 그런 경험칙에 따르면 30년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되고 안정을 구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추측을 하자면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제가 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기존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한 명의 강력한 통치자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는 안정되게 보이고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의 활력이 계속 축소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그만큼 안정적인 어떤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종신 대통령의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계 구도가 짜여지지 않고요. 정권교체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불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계속 갈 텐데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이후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체제가 안정기를 구구할 텐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체제에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한 질문으로 푸틴을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뭐가 될까요? 푸틴 대통령으로서 전쟁에 승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작게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중앙정부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부에 내전 상황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에 밀려서 동부의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상당히 수세에 몰렸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 단위의 민간인 피해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때 내그로떼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정권에게 부당한 침탈을 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돈바스 이쪽 루완스크 지역이 아예 러시아 영토로 편위되면서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또 하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얻는 당연히 유무형의 어떤 위신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크게 보자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그런 말을 써왔거든요. 미국의 일극체제가 세계 민주주의의 저의 요소다. 그래서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다극체제가 오히려 더 민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국제사회 특히 서방에서 별로 호응을 얻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푸틴이 말한 다극체제의 어떤 상황이 좀 더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다극체제에서 러시아가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극으로서의 위상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것은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일극체제를 깨트리고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극 하나를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는 큰 이점인 것이고 또 하나 경제와 연관이 되자면 일극체제, 다극체제가 결국은 미국의 페트로달러 체계의 유지냐 아니면 이것이 파괴냐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를 계속 강조하고 여러 가지 달러가 아닌 결제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위상에 타격을 가해서 미국의 힘을 줄이고 러시아의 힘을 키우고 아니면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하는 초거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가장 지위를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가장 미국의 어떤 힘의 가장 큰 바탕인 페트로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러시아로서는 엄청난 이득일 수 있겠죠.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인을 하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에 워낙 전쟁 중국이 대만을 침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언젠가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도 있고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전쟁에 워낙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이런 거 진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언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착각하고 있다. 아니면 어쨌든 전쟁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로 가장 마음 편하게 지르려면 현재라든지 미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과거의 사실만 연구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은 뭐랄까요 주제넘게 아니면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현재의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겼다라는 사실을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곧바로 끝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면서 전쟁의 종결기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고 또 이게 아마 진안할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겠지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된다고 해서 전쟁이 곧바로 종결될 가능성은 없죠. 정말로 질의한 어떤 그런 밀곳당기기가 지속이 될 텐데 그런 큰 흐름을 구독자 여러분께서 감지하면서 조금은 더 참을 수 있게 전쟁의 종결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한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던 어떤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근거가 없는 어떤 일종의 바람 결과가 달랐죠. 바람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언론 보도를 접해야 될 텐데 우크라인 러시아 전쟁에 관한 보도도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바람을 자기의 기대를 섞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전쟁에 어서 빨리 평화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때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이 또 새로운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번역도서나 이런 것도 출간하신 것들이 좀 있죠. 사실 제가 역사가고요. 가장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주제가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보도하면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보도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군의 특성과 속성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지난 2년 넘게 지속된 보도의 흐름이 뭐냐면 러시아군은 오합지졸이다. 그리고 인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라넣는다.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고기 분쇄기, 그다음에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러시아군에게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잘못된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러시아군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속성을 보여왔지만 그 병력을 또 그렇게 허투루,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속성이 두드러진 군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대체하면서 미국 측에서 소련 및 러시아를 약간은 비하하면서 이 나라는 군사기술이 떨어지고 전략사상이 없기 때문에 병력을 완전히 소모품으로 갈아 넣어서 전쟁을 이기는 그런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퍼뜨렸는데요. 아마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아마 남아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이 전황을 보도할 때 계속 러시아군에 연관돼서는 병력 소모를 아까워하지 않는 인해전술.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표물을 점령할 때 러시아군의 어떤 속도가 느린 것을 나름대로의 전략전술에 따른 판단으로 보지 않고 이 나라의 군대가 워낙 비효율적이어서 오합지절이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오합지절이니까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병력을 소모하는 인해전술을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진지에 삽들고 돌격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올 상황이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에 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강구하게 남아서 오늘날의 전황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큰 저여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군에 대한 편견의 근원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은 올바르게 유의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을 또 한 번 정리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나왔는데 그 제목이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보였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러시아군의 올바른 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의 향방이라든지 전황까지도 올바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우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러시아군이 마치 엄청난 위기에 빠진 양 아니면 러시아군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고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그리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중에서 러시아의 전쟁이라는 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약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크라이나를 좀 응원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우리의 그런 희망과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사실과 우리의 바람을 조금 구분하면서 언론 정보도 좀 받아들이고 이 전쟁의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보내는 노력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본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교수님은 유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